무조건 가져올 수 있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신경이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신경이 안 쓰였던 것 같아요 비격적이잖아 할 수 있어 보시면 알아요 뺏습니다 저희는 렛츠고 카운터 도어가 몸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카운터가 혼자서 나갔죠 도어 목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죠 생각했죠 저거는 쟤들보다 파워풀하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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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렛츠고 화이팅 관큐 뺏어와야죠 어떻게든 따내고 싶어요 제 느낌이 잘 못 떨어뜨렸었어요 제 느낌이 잘 못 떨어뜨렸었어요 앰비션 파이팅 가자 가자 렛츠고 제가 딴 안무로 자신이 있어요 형 어떻게든 뺏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저 진짜 이거랬어요 이거랬어요 컵 안에 컵 안에 컵 컵 안에 컵 안에 컵 컵 안에 컵 안에 컵 야바 위기한 세상에 나는 우사 같은 포즈 술 안 마셔도 한 더 술 높아 타오르는 널 위해서 춤을 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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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춰 춤을 춰 타오르는 널 위해서 춤을 춰 아차는 싶었거든요 아 됐다 아 됐다 어떡하지 눈을 dagen 그런 마음을 눈치 눈을 선정하는 Hungarian 눈을 선정하는 눈을 선정하는 눈을 널 2, 3, 2, 3, 2, 1